아는 분들에게 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평소에 미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.. 생각해본 적 없는데.. 아, 너나? 귀여움? 어? 감사합니다. 귀여움이? 감사합니다. 어, 저기 또 계시네요. 누나, 저의 머리를 이쁘게 해주시는 우리 누나, 이쁜 누나. 평소에 미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안녕하십니까. 막내 동생? 어, 저기 또 지나가시는 잘생긴 청년. 잘생긴 청년. 안녕하세요. 혹시 보이콜인데 정민이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왜요? 평소에 미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잘생긴 형? 아, 우리 미누요? 네. 말 안 해도 안 하죠? 내가 무슨 말 하야죠? 아, 다들 대답을 하네. 생각해본 적 없나봐요. 생각해본 적 없나봐요.